택배에 방금 왔어요. 아 사람이요? 네. 아 사람이요? 검은색으로 이 목이 좀 짧은 걸로 시켰어요. 지금 눈 오고 비와가지고 신기 딱이에요. 너무 이쁘다. 방금 부츠 신어봤는데 너무 커가지고 다른 모델로 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거든요. 제 생각에 바보 부츠 산 거 남자 부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40이 제일 작았거든요. 제가 신는 이유 사이즈가 36.5라 37을 시키겠습니다. 방금 제대로 된 사이즈 찾아가서 시켰고 내일 오후에 도착한대요. 이게 이제 여자 사이즈 안녕하세요. 오늘 보험사 상담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가려고요. 부츠 신고 갑니다. 오늘 5도라 그렇게 춥지 않아가지고 그냥 얇은 자켓 입었어요. 다 왔어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근처 좀 걷다가 가려고요. 제가 아토피가 있는데 요새 얼굴에 열감이 올라와가지고 상담 끝나고 알렉산더 플라츠에 러시 있거든요. 거기 가서 팩이랑 보습 제품 좀 사려고요. 오늘도 베를린의 날씨는 안 좋습니다. 어? 저기 도넛집 있네요. 유명한 비건 도넛. 저기 베이글 진짜 맛있거든요. 예전에 친구랑 갔던 데인데 책도 팔아요. 영어책도 팔고 상담 끝나고 여기 잠깐 들렸다가 가야겠어요. 커피도 맛있거든요. 오! 여기가 여기였구나. 역 바로 뒤쪽인데요. 이 상태로 봐서 여기도 좀 좋은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저기 있거든요. 아웃카? 방금 상담 끝났고요. 셰익스피어 앤 선 거기로 가고 있어요. 와 생각이 많아지네요. 상담하고 나니까. 아 진짜 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힘들어. 길 건너서 저쪽으로 갈 거예요. 오! 비 오는 것 같아요. 조금? 책 살 생각은 없었는데 이거 사려고요. 이거 사려고요. 베이글이랑 커피 사갈려고요. 베이글이랑 커피 사갈려고요. 아 예쁘다. 플랫와이 시켰어요. 리쉬 왜 이래? 아 진짜 러쉬다 와봐요. 러쉬 다 와봐요. 러시가서 샀고요. 이제 집에 갑니다. 오 비와요. 러시에서 뭐 샀냐면요. 제가 원래 아토피가 있는데 여름, 가을 이때는 별로 안심했는데 환절기 오면서 피부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러시가서 팩이랑 모이스처 크림 샀어요. 그리고 얘는 슈퍼밀크 머리에 바르는 헤어 제품이고요. 직원분이 모발이 건조하면 이거 좋다래가지고 얘 샀고 이거 컨디셔너도 샘플로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러시에서 오늘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스피어 앤 선 가서 산 책. 펭귄독스에서 나온 책이라 사봤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회화 책으로 발음도 옆에 써있어서 한번 사봤어요. 방금 한입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여기 가면 몇 개 사가지고 쟁여놔야겠다. 강추 야근 중인데 저녁은 초밥 시켰어요. 예이 드디어 왔습니다. 아직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서 이렇게 먹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랑 그런지 먹으러 왔는데 이거 선물 줬어요. 이거 해먹어? 이거 카페 옆에 딸려있는 샵인데. 이쁜 거 진짜 나네. 음식도 팔고. 팥 너무 귀엽다. 집에 왔습니다. 거기서 이거 클렌저 갔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베를린으로 놀러와가지고 크리스마스랑 새 같이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브런치 같이 먹기로 해가지고 나가려고요. 예이! 오 날씨가 꽤 쌀쌀하네요. 좀 일찍 도착했어요.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팝캐셔마크. 친구들이 구한 에어비앤비가 슈나우자알리 쪽에 있는 거라 파더카펜터 가서 브런치 먹고 그쪽 산책하면서 구경시켜준다고요? 아 이쪽에 있었구나. 몰랐어요. 왔습니다. 친구들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일단 예약해놔가지고 가볼게요. 먼저 들어왔어요. 오 난 거 같아요. 오 난 거 같아요. 누가 나고. 편식들이 다녀올던 곳은 저 ٹ과 이곳은 정말 멋진 곳이야. 한식당 가고 있어요. 일리야 여기 있어요. 그리스는 잠깐 자고 했고. 친구들 데려왔어요, 서울까지. 다 먹었어요. 우와 예쁘다. 너무 예쁘다. 크리스마스 마켓 왔어요. 진짜 크다. 진짜 크다.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크리스마스 마켓이에요. 여기 마켓 진짜 커요.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정말 크다. 너무 귀여워. 너무 크다. 집에 가고 있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내일은 제가 일을 해야 돼가지고. 내일 모레 스파이더맨 보기로 했어요. 안녕. 진짜 추워. 내일 모레 스파이더맨 보기로 했어요. 내일 모레 스파이더맨 보기로 했어요. 올해 스파이더맨 보기로 했어요. 브로스 마켓 아삭이더맨 보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기로 했어요. 오, 너무 예쁘다. 눈이 계속 오네. 내일도 눈 올 것 같아. 와, 너무 예쁘다. 눈이 계속 오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안 돼! 우와. 집에 왔습니다. 이제 씻고 자려고요. 안녕. 안녕. 우리 journeys아. Hour 1.